안녕하세요. 타카이버 앵커입니다. 6월 셋째 주 미주 진보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 연방의원 화상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일곱 번째인 화상간담회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며 미 전역에서 수백 명의 한인과 현지인들이 미 의회 의원들에게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인도적 대북 지원, 여행금지 해제, 이산가족 상봉, 미군유예 송환 등을 요구하는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평화연대단체인 코리아평화네트워크, 코리아피스나우, 한반도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에서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과 상세한 설명이 6월 2일에 제공됩니다. 유권자인데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꼭 참여하셔서 내가 뽑은 하원, 상원의원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당히 내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참여는 5월 26일까지 화면에 보이는 링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5일 일요일 오후 5시 뉴욕 플러싱 타운으로 해서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위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 주모시, 주도사, 헌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어졌습니다. 위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강준하 대표는 기념사에서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임들 앞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분명하고 공정한 나라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5.18의 정신은 세대간을 이어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대표도 추모사와 화한을 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진보학자들과 함께하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줌 웨미나가 미동부 시간으로 5월 23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국제정치전문가 시몬천 박사, 진보학자 그레고리 일리치, 정치분석학과 헤이지에이 노우, 뉴질랜드 진보학자 팀 비일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질문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은 영어 또는 한국어 둘 다 가능합니다. 웨비나 등록은 화면에 보이는 화면에서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이 웨비나는 JNC TV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NC 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언론이자 대한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